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꿈을 향한 비상, 즉 플라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F. Find. 탐구하고 개척하는 인재로 기릅니다. L. Learn. 참된 배움을 바탕으로 지성과 감성을 두루 함양합니다. Y. Yourself.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을 돕습니다. F. Find. 쌍용고등학교는 과학중점학교로서 끊임없이 탐구하며 노력하는 쌍용인을 육성합니다. 매년 6,500만원의 지원금과 이공계 진로 진학을 위한 과학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실험실습 위주의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을 실시합니다. 이공계에 강한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의융합 마인드를 갖춘 미래형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과학중점학교는 천안쌍용고등학교의 자랑입니다. 과학중점 과정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몇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첫째, 1인 1과제 연구입니다. 2020학년도 기준으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수학 영역에서 20개의 모둠별 연구 주제를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과학 명사 초청 강연을 실시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명사 특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다양한 과학 캠프를 실시합니다. 올해 1학년에서는 학업 역량 강화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캠프, 2학년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활용한 인공지능 캠프, 3학년에서는 첨단 과학 기자재를 활용한 MBL 실험 캠프가 운영되었습니다. 넷째, 희망 진로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동아리를 개설하고, 현장 체험 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학 중전반 학생뿐 아니라 쌍용고 모든 학생들은 나만의 진로를 찾고 개척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진로 상담, 진로 컨설팅, 진로 특강, 진로 체험, 진로 대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모의 면접 캠프 등을 바탕으로 대입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진로 동아리는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모두 학생 스스로 조직하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을 실시합니다. 또한 동아리 발표대회 등을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꿈을 키워갑니다. 플라이 쌍용고의 L은 Learn, 배움입니다. 첨된 배움으로 깨치고 성장하는 쌍용인을 목표로 모든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 중심 맞춤형 특색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는 융합형 인재 교육을 위해 천안 쌍용고의 모든 선생님들은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견실한 교육과정과 맞춤형 특색 프로그램으로 천안 쌍용고인의 학업 역량을 탄탄하게 다져갑니다. Learn, 두 번째, 입문 소양을 넓히며 감성을 키워갑니다. 창의융합 통합기행, 지역사회 작가를 찾아 떠나는 테마 여행, 독일, 중국, 미국 등 타 문화권 체험활동과 다양한 논술 토론 대회를 통해 학생의 입문 소양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독서 교육은 쌍용고의 자랑이며, 다양한 독서 관련 활동으로 지성과 감성을 두루 함양합니다. 균형 있는 주제 독서로 독서 습관을 정착하고, 책쓰기 프로젝트를 위한 독서 동화들을 운영하며, 많은 수의 독서 관련 대회와 독서 체험활동을 통해 실력의 감수성을 더한 융합 인재를 양성합니다. Fly의 Why, Yourself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쌍용고 학생의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쌍용인을 육상하기 위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실천 중심 인성 교육을 실시합니다. 특히, 사제동행 등 하굣길 맞이는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정답게 마무리하는 우리 학교 인성 교육의 전통입니다. 천안 쌍용고 학생은 자신의 재능을 다방면으로 나누는 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회 주도의 학생 자치활동은 민주적 소통 문화 형성이 장이 되고 있습니다. 율세아, 두 번째입니다. 자기다움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한껏 펼치며 도전을 즐기는 쌍용인을 육성합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스포츠클럽 및 쌍용리부는 교사와 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며, 학생회가 적극 주도하여 운영하는 만족도가 매우 높은 활동입니다. 내년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에서 더욱 다양한 대회와 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교내 대회 및 발표 기회를 제공합니다. 쌍용 문학상, 수학 구조물 만들기 대회, 물리실험 대회 등 교과 관련 대회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외의 교육과정 관련 대회가 60개 이상 개최됩니다. 학생들은 대회를 통해 자신의 장점과 끼를 마음껏 펼쳐갑니다. 뮤지컬 동아리, 쌍용 테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발표하고 표현하며 성장이 갈 쌍용인을 온 마음으로 응원합니다.